부자간에도 말 안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집안 얘기 저도 실제로 들었습니다. 22일 남은 대선에 몇 가지 변수가 좀 있는데 여러 가지 변수 중에 각 후보별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채널의 종합뉴스가 어제도 보도를 한 문재인 후보의 아들 준용 씨가 한국고용정보원의 특혜 의혹이 있는 채용을 할 때 같이 합격한 그 분 김 모 씨로 알려져 있는데 2006년 12월 응시위론 139명 가운데 138번 문준용, 139번 김땡땡 씨. 이 김 씨가 무슨 특혜를 받았다 이 얘기를 국민의당의 선대위 대변인인 김유정 대변인이 이렇게 했습니다. 문준용 씨와 김 모 씨 이 두 사람이 문유라가 되고 싶지 않다면 즉각 국민 앞에서 특혜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 아들이 고용정보원의 채용 공고 절차가 감사원 지적에 의하면 좀 짧았어요. 그게 이제 부적절한 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 여하튼 지금 문재인 후보 아들에 대해서는 이력서에 날짜가 위조된 거 아니냐 나중에 변조된 거 아니냐. 사진이 또 귀걸이까지 있어서 보통 우리가 이력서에 사진을 넣을 때는 좀 단정한 모습인데 남자가 귀걸이 하는 게 단정치 않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상식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 면에서 필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죠. 그래서 혹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가까웠던 문재인 후보의 뒷배경이 아들의 특혜 채용에 작용한 거 아니냐는 의혹인데 지금 문재인 후보 아들만 가지고는 지금 저 이력서 원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의혹 재개에 그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당이 그러면 9명을 지금 채용을 했는데 7명은 내부 인사들이었어요. 내부 계약직 직원들이 채용이 된 거였고 나머지 2명이 외부 인사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수험번호를 보면 국민의당이 얘기한 1명이 문재인 후보 아들이고 1명이 저 김모 씨인 거예요. 그러니까 138번 문준용이고 그다음이 139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모 씨까지도 뭔가 특혜 채용이면 이 두 사람 다 특혜 채용 아니냐라는 방식으로 논리 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김모 씨가 정말 당시 노무현 정권이나 어디에 실세하고 조금이라도 연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특혜 채용이 가진 어떤 휘발성이 강해질 것 같은데 저 김모 씨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에서 밝혀내야 할 부분인 거예요. 그 면에 있어서 저는 김유정 대변인이 자기가 고발당할 각오를 하고 저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는 아마 저 특혜 채용 부분을 가장 큰 아킬레스권으로 갖고 지금 맹공격을 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국민의당에서는 더 이상 내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저기까지만 의혹 제기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거롭게도 문준용 씨와 같이 채용됐던 김모 씨도 사실 좀 의혹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서 우리 이주희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뭐 지금 당사자인 김모 씨가 지금 해명을 하지 않고 연락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당 측에서 좀 더 이 실체를 좀 더 파악하는 노력을 통해서 진상을 좀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그런 단서를 내놔야 되지 않을까 하십니까. 예, 현실적으로 진상을 밝히기에는 어렵지요. 그리고 22일 안에 투표는 끝나고 이기는 자와 진자만 남는 부분이고 했기 때문에 네거티브 공세라는 부분들이 지금 22일 안에 밝혀지지 않으면 선거 기간 중에서는 아무런 효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이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서는 한 번 걸러서 들어보고 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 22일 안에 밝혀질 일은 없다. 진상규명 안 된다는 것들을 전제하고 네거티브 공세를 봐줘야 된다는 것들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에게는 부인 김미경 씨, 김미경 교수가 보좌진들에게 속칭 갑질을 좀 했다. 그러니까 부담을 줬다. 이런 얘기에 지금 의혹이 제기됐고 그 논란이 본인이 사과를 했지만 몇 시간 뒤에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요. 그 논란의 핵심. 이메일입니다. 2015년 4월 30일 여수 전남대. 여수가 김미경 교수의 고향인데 전남대 강의 자료의 초고에 나오는 내용. 제가 준비한 강의 자료를 첨부합니다. 검토해 주시고 피드백. 다시 이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특히 제가 사용한 외국의 예를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국내의 예를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무슨 문제가 있겠나 싶은데 이게 보좌관들이 정당하게 해야 될 일의 범위를 넘어선 일을 시켰다. 이런 얘기합니까? 그건 사실이죠. 또 본인이 솔직히 시연을 한 거. 그 점은 좀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런 문제제기가 되면 타문이 없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쨌든 간 갑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보좌진이 해야 할 일은 아니죠. 국회의원을 보좌하라는 것이지 국회의원의 부인을 보좌하라는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까지는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안철수 후보도 부인과 같은 생각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그 말씀인데 지금 논란이 되는 거는 이건 며칠 전 얘기고 안철수 후보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 후보 얘기입니다. 아내가 사과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사과 같기도 했다. 나 성의가 없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저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사과하고 나도 이렇게 얘기하고 같은 마음이다. 이러면 다냐. 뭐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사실 이 사태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비판하는 분들의 목소리인데요.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안철수 후보의 아내 김비균 교수가 보좌진에 대한 갑질을 했다는 그 논란 자체가 본인이 어느 정도 시인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철수 후보조차 자신이 보좌진들에게 그것을 지시를 했다. 그러한 대목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론당 게이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업무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가 이 사태를 조금 더 엄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사과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말로 대처하겠다는 식의 해명 자체는 조금 좀 약한 것이 아닌가. 이 계기를 해서 공직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그러한 자세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메일 상자에서 외국의 예를 대체할 수 있는 국내의 적절한 예를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요. 강의 초고나 논문에 있어서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은 역량을 투여해야 국내 사례를 잡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강의 초고의 반을 준비해라 라고 했던 무게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간단한 내용. 메일은 짧은데 간단한 내용이 아닌데 달랑 4문장으로 사과를 하고 그리고 같은 마음이다라고 한 문장으로 처리를 하면서 표정도 웃는 표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네티즌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진영상 떨어진다. 부족하다. 좀 더 진지하게 웃지 말고 엄숙하게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했으면 하는 비판들이 쏟아지는 것이죠. 사과라는 것은 길게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아마 제가 볼 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자꾸 이 얘기를 할수록 논란이 확산되기 때문에 차단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도 부인이 사과한 대로 내 마음도 같다. 이런 선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보신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어제가 4.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3주년, 3주기가 되는 날인데 주요 대선 후보들이 다 추도식에 갔잖아요. 그런데 이 한 분만 안 갔는데 비판이 많이 쏟아지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더 이상 정치권이 거기서 얼쩡되면서 정치에 이용하려는 행동은 더는 안 했으면 하기에 저는 안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을 처음부터 이분은 홍준표 후보 이렇게 얘기했죠. 처음부터 한결같이 나는 해난 사고라고 했다. 세월호 사건을 더 이상 정치권이 거기서 얼쩡되며 정치에 이용하려는 행동은 더는 안 했으면 하기에 저는 안 가기로 했다. 여기서요. 저 얼쩡되며가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정치에 이용하려는 것에 대해서 홍준표 지사가 반감을 갖는 거 저는 그거는 동일합니다. 공감하고. 하지만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아파하는 그 감정 자체에 대해서도 공감을 못한다고 하면 그거는 저는 홍준표 대통령 후보로서의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홍준표 후보가 이거는 정치권을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그 자세에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더 나가서 공감하는 모습은 보였어야 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크고 그게 자칫하면 진흥 논리에만 매몰된 그런 자세로도 보이기 때문에 일명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 그런 멘트로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홍준표 후보 자신의 페이스북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선거 구도 복잡하지 않다. 진보좌파 세세 보수 우파 하나다. 이런 구도에서 보수 우파들이 못 이기면 한강에 빠져 죽어야 한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아마 여기 나와 있는 패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이번에는 확실히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밖에 없다. 왜? 말하자면 자기들이 선출했던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 탄핵을 받고 지금 구석던 상황에서 다시 우리를 뽑아. 그럼 선거를 왜 합니까? 선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총선이든 대선이든 그 정당 또 그 집권한 세력에 대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해서 잘했으면 계속 미뤄지는 것이고 잘못했을 경우는 바꾸는 것이 선거의 기본인데 그리고 다 없애버리고 나는 홍준표는 바꾸내고 다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보수가 다 미뤄다. 이건 전혀 선거의 기본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논란과 함께 이분은요. 후보 등록 직접 안철수 후보와 함께 한 두 사람 중에 하나고 정말 의욕적으로 하고 또 첫 번째 TV토론에서 각 캠프에다 물어봤을 때 세 표로 받아서 가장 잘했는데 대뜸 물러나라는 지금 일부의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얘기인데 오는 29일까지 지지율이 나아지지 않으면 유승민 대선 후보에게 사퇴를 건의해야 한다. 이정구 바른정당 의원이 총대를 메고 저런 얘기까지 했네요. 사실 지금 당내에서 유승민 후보의 완주에 대해서 상당히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보도가 됐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가 실명을 대고 이야기하라. 그래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답을 하는 측면이 있는지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종구 의원이 어제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사퇴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죠. 개인적인 의견으로 끄집어냈습니다만 사실 지금 막 출발점에서 서 있는 후보가 공식적으로 선거운동 시작하기도 전에 저렇게 찬물을 끼얹어도 되는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죠. 지금 국고선거보조금은 63억밖에 안 되고 지지율 10%를 넘겨야만 그래도 법정선거비용의 절반은 돌려받을 수 있는데 법정선거비용이 509억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그런 돈 문제도 있고요. 돈 문제도 있고 만약에 완주 끝에 상당히 득표율 자체가 상당히 바닥일 경우에는 당의 존립 기반 자체도 어렵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 계산들이 작용하고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종구 의원이 지금 딛고 있는 지역구 자체가 수도권이라는 겁니다. 수도권 의원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대선 이후에 자신들이 정치적인 생존을 위해서라도 일종의 안철수 후보를 지원해주고 나름대로 정치적 지분을 챙기자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속생도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참보수의 기치를 내걸고 탈당일 때의 그런 초심 자체는 벌써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유승민 후보가 지금 내쉬고 있는 참보수의 기치를 완주하겠다는 그 의미를 아마 당원들이 좀 더 새겨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승민 후보 이런 얘기 주말부터 계속 나오고 또 기자들도 계속 물어보니까 정상이 아니다. 잡음이다. 이렇게까지 단호히 얘기했습니다. 이런 변수들 말고도 변수가 많습니다. 이제 22일 점심을 마치고 후보들은 지금 유세 현장을 누비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이 연결되는 대로 저희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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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